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복싱은 맞는 운동이 아니라 때리는 운동이다 피하고 때리려 하지 말고 때리고 피해라 복싱은 근본에 강하고 빠르게 때리는 것이다 복싱은 혼자서도 여럿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둘이서만 한다 세상은 내가 복싱점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쬐끔은 두다 내가 때릴 수 있는 거리는 곧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리다 몸은 빠르게 정신이 차분하고 연습은 쉬어 같이 쉬어 오늘 우리 형님들 점천수하고 드디어 며칠 신경전을 벌이고 했는데 오늘 우리 병호 두 분 다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이고 오늘 며칠 전부터 신경전을 엄청 했었는데 며칠 전에 병호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구에 이제 안지랑 막창이라고 막창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됐네 됐네 갑자기 나타난 우리 점천수 빚이 점천수죠 점천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점천수가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점천수 선수 다시 해두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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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 쳐주세요 네? 쳐주세요 아이저 쳐주세요 다 쳤습니다 네 아 손아본 약간 캥거루 또 캥거루 비슷하게 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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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관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예 스파링 한다고 예 어 여기 또 아는 여기가 여기가 제가 퇴육부사 선생님 또 아는 분이에요 나도 야 이거는 아 이거 3마리올아 이거 네 보신데요 그 오빠 이탄대요 이탄대요 이탄대 보신 자 올라가 어 어 이거야 아 자 선수들 자 글러브 찾으시구요 글러브 어 어 어 자 결판에 그 날이 왔습니다 어 어 빨간색 빨간색 병호 어 빨간색 병호 어 실제로 만나서도 예 어 중리산이 어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어 대상체육관이라고 어 대상체육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본리동에 대상체육관 많이 형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관심 가져주세요 자 갑니다 자 자 둘이 서시고 어 땡은 제가 입으로 합니다 음 자 자 바로 서고 병호야 중간에 써 아니 끝이 아니고 자 좋다 이리 오고 점점서 이리와 이리와 어 그렇지 본건 맞네 어 자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들어가라 자 둘이 반칙 한번 하고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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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주먹으라 이거 자 갑니다 예 빨간색 예 병호 파란색 어 점천수 자 점천수 아이고 병호 아이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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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천수 맞을 수 없다 예 점천수는 동아리때 학교에서 복싱을 배운 선수고 예 병호는 운동을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주먹이 운다 자 점천수 선수 자 점천수 욕하지 마시구요 발 쓰면 안됩니다 자 발 쓰면 안됩니다 오로지 주먹입니다 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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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가세요 자리로 가세요 너는 복싱을 좀 배웠다며 아니요 너무 다르네 원투 원투 저기도 나오잖아 원투 원투 어 때리고 바로바로 바로바로 빠지는 그런게 권투인데 인마 자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자 다시 쓰시고 다시 쓰시고 점천수 점천수님 여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예 지금 1500명 1600명 보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요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 잠시만 잠시만요 추천 절차 음 추천이 너무 안 올라간다 아 아 아 카메라 고정할 수가 없어요 고정하면 형님들 멀리서 보셔야 돼요 카메라 고정하면 형님들 멀리서 보셔야 된다고 멀리서 봐도 좋습니까 음 잠시만 자 쓰시고 자 쳐라 음 자 추천 절차 좀 누릅시다 자 자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땡 자 빨리 가세요 병호 파란색 어휴 병 어휴 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자 병호 주먹이 세다 병호가 싸움을 병호가 싸움을 잘하네요 어 자 점천수 파란색 점천수 자 공격 들어갔는데 한 방을 노렸는데 아 아 한 방 안 들어갔구요 자 병호 병호 빨간색 병호 자 전천수님 다 같이 돌자 동네 백바퀴 자 계속 돌지 마세요 돌았네 자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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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자 다시 또 갑니다 자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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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애들 애들 애들이 다 애들이 다 치고 병호 치고 날이 났다 어 자 하던 대로 해 자 점천수 점천수 아니 링을 왜 돌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복싱도 배웠다면서요 예 방송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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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 형님들 형님들 기억에 뭘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역전이 있습니다 예 한방 예 복싱은 무조건 한방입니다 어 한방에 재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재우는 순간 바로 아프리카의 학고들 중에서는 주먹왕으로 어 또 학고 학고 주먹왕으로 또 소문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자 우리 병호 자 자 병호 점천수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삼 이 일 땡 자 주먹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주먹 두려워 두려워하지마 파란색 점천수 자 주먹을 좀 겁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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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를 숙이면 안되죠 자 고개를 숙이면 안됩니다 자 자 점천수는요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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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때리는 주먹을 피하면 주먹을 피하면 안되죠 네 겁내면 안되죠 날아오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으니깐 병호 선수가 계속 고개를 숙으니깐 주먹이 계속 꼽히는거 아닙니까 자 자 자 점천수 선수 기인을 노리고 자 병호 병호 들어와 들어와 이 두루치기 같은 새끼야 자 한방 들어갔습니다 저 한방 자 점천수 자 한방 자 병호 아이고 꼽히다 꼽히다 어 아니 그 아니 도망자리지 마시고 자 자 자 누가 KO 하나 나와야된다 자 KO 하나 나와야된다 자 KO 하나 나와야된다 자 점천수가 계속 한방을 노리는데 예 병호는 그냥 뭐 사뿐하네요 자 자 점천수 자 점천수 한방 노리는데 병호가 자 자 자 자 점천수 한방 노립니다 자 자 점천수 한방 노리고 병호야 한방 재야된다 어 어 그동안 너한테 그 앞에서 깔짝깔짝 대고 어 까불고 했던게 어 오늘로써 어 끝나는 부분인데 자 오늘 한방 채우고 앞으로는 네 동생으로 정확하게 어 어 어 어 용서해라 자 자 점천수 자 자 점천수 자 한방 노리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에헤 주먹만 날아오면 고개를 숙이네 네 네 주먹 앞에 인사를 저렇게 하네 어 점천수님 예 병호 주먹만 들어오면은 인사를 저래 뭐 90도로 해버리네 자 한방 자 자 한방 자 병호야 한방 자 점천수 좋다 점천수님 계속 어 계속 도망을 가는데 아니 이거 간에 네 말씀하십시오 간에 도는게 주먹을 예? 파악 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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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파악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뭐라고요? 주먹을 파악하고 있다고요 어 파악하고 있다고? 아 주먹을 파악을 하고 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아 병호 주먹을 파악하고 있다 어? 지금까지 그냥 어 맛만 봤다 간만 본거네 그치? 네 어? 어? 어 간만 본거다 자 파악하고 있단다 그리고 어제 병호가 이야기 했습니다 너는 내일 돼갖고 내가 어 네가 하는거 봐서 어 주먹 강도를 올릴지 안 올릴지 어헣 근데 어헣 우리 병호가 어 어 주먹이 좀 센 편이네 맞으니까 아들이 자네 해농해농하네 자 테레비 고마보시고 두 분 다 자 들어갑니다 자 자 점천수님 여기서 여기서 무슨 장면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예? 자 들어갑니다 자 3 2 1 땡 자자자 옷 신경쓰지 마시고 자 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림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림 하나 나와야 된다 쫓아가는 자 도망가는 자 주먹을 피하는 자 아이고 아이고 한방 자 동네 개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복싱룰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어 자 전선수 선수 어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형님들 추천 질차 좀 받을게요 1700명 있는데 추천이 예 500개밖에 안 되네요 좀 눌러주세요 아 아 추천 질차 자 준비들 하시고 자 홍코너 자 대구 다사 챔피언 어 자판 어 자판 챔피언 어 자판 챔피언 김병 호호 자 청코너 어 대구 또라이 어그로 어그로 또라이 BJ 어 어 천 수 자 마지막으로 자 갑니다 3 2 1 땡 땡 땡 자 들어갑니다 뭐 주먹을 다 읽었다더만은 뭐 어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어 오줌 놓고 있는데 형님 맞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 어 아무것도 아니네요 형님 감 다 잡았습니다 별로 안 아픈데요 이야기 했는데 어 몇대 맞고 나니까는 뭐 주먹이 안 날아가네 니 주먹 어디 갔냐 어 자 들어가세요 빨리 한 병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요 자 점천수 한방에 여기서 병원을 다운 시키면은 그냥 뭐 바로 뭐 예 인지도 입지가 뭐 역전 없이 바꾸 없이 뭐 올라가는 부분인데 자 지금 겁을 먹고 어 뭐 아 애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러면 이제 남중에 요구도 쳐 먹죠 예 방송을 캤을 때 시청자들한테 요구를 얻어먹는거죠 어 자 자 으 으 5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점천수 여기서 한방 못 제우면은 예 바로 연타 콤보 맞고 어 바로 어 아프리카 tv 에서 이제 욕바지로 이제 예 이기강 이세를 이제 사는 거죠 자 연타 들어갑니다 자 병호 연타 우령도 올라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자 어 점천수 쫄았다 자 병호 연타들어 갑니다 자 자 연타 자 죽기 살기로 지금 막고 있는 점천수 자 병호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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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 연타 연타 한 방이 없을 뿐이지 자 아픕니다 자 자 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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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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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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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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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지나요 자 여기서 캐오 캐오 이겼다 이겼다 인정 이겼다 이겼다 인정 지금 왔나요? 응 피난다 어디요? 피나요 어디요? 그것도 어그러죠? 피나요 어디 피가 안나는데요? 피납니다